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! 오늘 커플티에요 맞춰 입고 어디 갈까요? 짜란! 네, 저희는 축구 관람하러 가요 전부 FC를, 커플클럽을 전주로 떠나봐요! 레고 레고! 난 좀 신난다, 그정지 오나요? 나는 좀 흥분된다 와우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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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장이 모인다! 도착!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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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! 나 인자할 때! 공장 걷지 않는다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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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! 터락! 어! 예! 예! 앗! 정국의 뜻이 정국의 뜻이 목표 목표 드릴게요 네 선미와 전북의 프로젝트 기록이 아삭이와 선미와 전북의 플레스틱 유명한 미파 그리파 승리하라 전북의 플레스틱 승리하라 전북의 플레스틱 승리하라 전북의 플레스틱 롯데즈 팀 롯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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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즈가 한골만 넣었으면 좋겠다 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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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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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utt 서로 양 instagram 정반전에 3명씩 소장을 10명 더 강hmm 서로 양심당 원전 동반전에 한 명씩이 포장을 수술적으로 10명 더 10명을 공개하니까 원래 더 박진감 있는 공개가 나와야 하는데 소극적인 공개가 나올 건가 없어요 그냥 이겨서 기분 좋아요 마지막에 공감매 있는 공개를 하기로 했을 때는 너무 이상했어요 콜 세레론이 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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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그냥 팬들이 보기에도 이완을 더 빠졌을 때 만들고 그게 축구의 매력이에요 이겼다! 이겼다! 좋아요